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지난번 테니스 서브 잘하는 법 토스편 9번째 영상에서 설명한 볼 파지법에서 손바닥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손바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손바닥에 닿지 않고 손가락으로 잡아라 라는 설명을 제대로 적용한 볼 파지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탕으로 손바닥에 공이 닿지 않는 의미를 설명하는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처럼 손바닥에 공이 닿은 상태로 볼 파지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손바닥의 의미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의 넓은 면적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바닥이랑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는 구둔살이 생기는 너클이라는 부분까지가 손바닥입니다.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가 너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표시한 너클까지가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공이 닿으면 손바닥에 공이 닿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처럼 손바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디까지가 손바닥인지 알아야지 손바닥에 닿지 않는 파지법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 손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최대한 안쪽으로 깊게 잡은 이미지가 보이시죠? 지난번 아홉번째 영상에서 설명한 이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공이 손바닥 쪽으로 더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손바닥 중간에 두번째 너클 표시한 부분의 이사랑 공 닿는 간격이랑 이 이미지에서 간격을 보면 이 이미지가 훨씬 더 손바닥에 닿지 않지만 최대한 깊게 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이란 면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의 최대한 많은 면적을 사용해서 공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공간보다는 최대한 손바닥에 닿지 않도록 안쪽으로 깊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번 아홉번째 영상에 이어서 오늘 테니스 서브 잘하는 법 토스펀 10번째 영상 파지법 두번째를 설명한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볼 파지법을 점검해 보시고 좋은 토스를 만드는 도움 파지법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서브 비밀 노하우 소책자 영상 자료는 유튜브를 검색해도 보이지 않고 카페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한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면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수백, 수천개의 영상이 등록되어 있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채널에서 특정 자료를 보고 싶다면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검색어를 함께 입력하십시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라켓, 그립, 보상, 장비, 레슨 등과 같은 키워드를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함께 검색하시면 서브 아카데미 채널에 있는 좋은 영상 자료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